반도체대 배터리 한번 붙여봤습니다. SK 하이닉스 때 LG 엔소 치열한 시총 2위 3위 싸움입니다. 지금 LG 엔소 시총이 88조고요. 하이닉스 시총이 87조입니다. 그래서 딱 1조 차이 나요. 그래서 몇 퍼센트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미래 시장에 누가 대세가 될 것이냐. 그 표를 보면요. 반도체랑 2차전지랑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이게 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2695달러 하면 얼마입니까? 한 36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360조 원 맞죠? 360조 원 맞죠? 맞나요? 맞아요. 맞죠? 360조 원 정도. 그리고 2차전지는 2023년에 160조 원 정도지만 2030년 가면 둘이서 거의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랑 2차전지랑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좀 괜찮은 것 같냐. 이거 한번 OX 들어볼게요. 투자의 기간도 상관없고요. 투자의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스캘핑이든 스윙이든 장기 투자건 상관없이. 현 무관에 투자를 한다면 반도체랑 2차전지랑 어떤 게 좀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지. OX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 O, 2차전지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반도체? 동그라미 하나 더 없습니까? 두 분 다 반도체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반도체에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리신 건지. 유창희 대표님부터. 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은 천조가 나올 수도 있고 이천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는 매출이 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오백억인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매출이 일조인데 영업이익이 백억인 회사가 있어요. 물론 어떤 회사가 더 좋다 안 좋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그래도 더 좋은 부분들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2차전지 쪽에서는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쟁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어떤 아직은 전기차가 어쨌든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2차전지를 평가했었던 것이 높은 성장 속도에다가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을 덧붙여준 것인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면 주가는 그만큼 과거의 속도로 올라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꾸준하게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시약만 좋다면 영업이익률이 올리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길게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가 또 반도체 섹터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니스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다른 회사가 치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걱정이 됐는데 중국이 쉽지 않다고 본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은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기차 시장의 붙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좀 뭐랄까요? 궤도에 오르면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좀 안정화되면서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차량이 더 많이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떨어진다는 게 간단하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두 번째는 지금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발 과정이라 이런 부분들은 비싼 가격을 매겼다라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의 감과 상각이 다 해소가 된다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높은 마진을 기대하기에는 앞으로는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가 미래다님께서 싸우지 맙시다. 둘 다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둘 다 성장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성장성을 미리 땡겨와서 얼마만큼 반영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인 거지. 이게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황예은 팀장님도 역시나 반도체? 이건 좀 의외입니다. 아까 1번 주정부리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반등할 수 있는 갭이 꽤 있다. 그 갭도 생각하면 수익률 측면에서 반도체보다는 지금 다 이 한 구간에서는 2차전지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 수익률로 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수익률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좀 편한 걸로는 사실 반도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이고요. 분명히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지금이야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지만 여기서 좀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각자 보유자분들마다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영업이익률이 안정화되면 사실 주가는 더 안정화가 돼버리죠. 사실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익을 해줘야 나오는데 영업이익률이 안정화되면 사실 주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을 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잘하고 있고 프리미엄 쪽에서 잘하고 있지만 LFP 배터리가 생각보다 기술력이 올 여름부터 셀투팩이라는 기술을 들고 나오면서 가격은 3원 개보다 더 싸고 주행거리는 비슷해져 버리는 배터리 LFP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주가 2차전지 우리나라 주식들이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반도체가 DDR4, 5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HBM이 등장하면서부터 일단 당분간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거든요. 양강 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를 떠오를 수 있고 이 부분들의 트리거는 결국 AI가 되겠죠. 서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AI 서버와 관련된 3사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게 내년이에요. 올해는 정말 맛보기라는 평가가 있고 내년이 정말 본격적으로 수혜가 나오는 해가 내년이고 HBM이라는 기술이 나오는 데서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고 그게 정말로 주가에 녹아져 들어가는 시기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라고 보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전지도 10년 차 되니까 사실 이게 녹아져 들어가고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면 저는 지금 반도체가 일단은 가장 눈에 보이고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도 지금 엄청 좋다고 말씀드리지만 내년 이맘때쯤 가서 반도체는 다 끝났습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로 보나 주식이 돌아가는 판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은 반도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그 결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가 820에서 50포인트까지 올라가려면 2차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든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2차전지 편에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오늘도 FOMC 파월이 금리 인상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월 좀만 지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저울질하는 이야기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다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2차전지가 훨씬 더 레벨업도 해주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첫 금리를 인하했을 때부터가 주식시장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죠. 첫 금리를 인상하면서부터 주가가 작년 1월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갔다 생각을 하니까 올 초부터 주가가 반등을 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가고 있는데 고금리가 오래된다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최근 한 두 달 정도 흐름을 보는 거면 그러면 첫 금리가 진짜로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10개월이든 12개월이든 6개월이든 인하를 한다라는 그 방식대로 간다 그러면 첫 금리 할 때 주가는 엄청 금리 뿐이 아니라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라 몇 번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빠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반영이 되고 나서 더 이상 금리가 많이 내려왔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레버리지를 써도 되겠구나 하는 심리가 반영 그 시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시기는 아직은 진짜 위험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것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종목 하나씩 종목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괜찮고 반조체도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시왕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거요? 시왕? 한 시간 더 할까요? 인하기에 대한 대응은 또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년에 결국은 제일 가장 먼저 영업이 턴하는 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센 놈들이 앞으로도 셀 환경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 저는 지금은 다 오케이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포스코 그룹주도 그렇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은 더 사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보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반등이 좀 덜 나온 SDI나 오늘은 좀 많이 나오겠지만 셀도 괜찮고요. 재료 업체들도 다 괜찮다고 보고요. 하지만 조금 더 산다고 하면 오늘 셌던 종목 중에 SDI나 HBM 쪽으로 그다음에 HBM 만들 때 디렘드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붙여주고 나온 세정을 해주는 붙여주고 나서 이물질을 세정해주는 제우스 같은 종목들도 괜찮고요. PSK 홀딩스나 최근에는 전통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동률이 꽤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심텍 아니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전기 생뚱맞긴 하지만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텍도 괜찮고 심텍? 네. 많이 뿌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IT가 사실 내년에 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 때는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개선이 더 극적으로 나온 애들이 주도주였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통상 주도주라고 하면 성장주라고 하면 매출 성장을 먼저 보긴 하는데 내년은 아까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금리 환경에서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회사들이 진짜 잘 성장하는 회사가 될 거거든요. 고금리 임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단기 순위익도 당연히 합쳐지겠지만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합했을 때 반도체나 IT 쪽이 내일은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윤 팀장님은 그러면 에코프로의 반등은 단기적 반등은 얼마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이거를 예측하는 것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알고도 있습니다. 65만 원 다시 70만 원 넘어서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지 70만 원? 75만 원?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한 80 기술적 반등은 일단 80까지 80 지금부터 하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한 20% 넘죠. 25% 30%까지도 되겠네요. 80만 원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반등시 매도죠. 맞죠?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종목 받아보봅니다. 저는 일단 추세가 살아있는 쪽 본다면 HPSP 같은 기업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낙포가대 종목분들 최근에 본 저점 대비 20, 30% 올라온 기업들 많이 있긴 한데 만약에 랠리가 좀 강하게 나온다든가 연말 랠리 나온다라면 어쨌든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P는 일단 단기 목표가 4만 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알겠습니다. HPSP 지금 3만 5,300원 4만 원 또 하나 더 주신다면 주성 인전이요. 주성? 네. 주성은 그때 두 분께서 입을 모아서 말씀해주신 이후로 어때요? 수익률이 좀 만족할 만하게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직 배고프니까? 아직 모른 게 없어요. 모른 거 없어요. 옆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빠지지도 않았어요. 빠지지도 않았으니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 8월 아니 10월 3주, 4주는 조금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말 수급 이슈 영풍 제지 이슈도 있었지만 수급 이슈가 더 극에 달하게 약간 시장에 작용했던 거고 그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지금 가장 먼저 추세를 회복했던 종목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빠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 놈 센 녀석들이 앞으로도 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일단은 그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2차전지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사실은 오늘 두 분이 말씀해주시는 것만큼 2차전지와 반도체가 조금만 힘을 내줘도 사실 코스피 코스닥 조금 더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증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느낌도 있어서 11월은 좀 기대해보면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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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지 아멘